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육들의 향연입니다 자 멋진 오드리븐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큰 사이즈 4 이렇게 대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 인데요 자 뒤에는 명화 느낌으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 색감이 다크한 매력과 붉은색 그리고 노란색이 같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요 아주 고급스럽고 예쁘죠 요거는 가격이 68만원 입니다 외경부터 먼저 한번 재볼게요 네 외경은 19 이구요 자 내경은 16.2 자 높이가 21.5 내지 22 인데요 자 여기에 잠깐 멈춰서 보게 되는 화분이죠 너무 멋지죠 68만원 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돌려 볼게요 자 화면이 약간 저는 어 자 제대로 안나오는데요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예쁘죠 자 명화 느낌에 아주 예술 작품 그림이 에 뒤쪽에는 물감이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가요 자 앞쪽에는 아주 아름다운 인물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위에 수도 요렇게 멋진 네 느낌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네 굽다리에도 색감이 요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배수가 한번 확인하시고 자 첫번째 화분 이에요 네 생각을 잠시 멈추게 만드는 화분 가격은 68만원 입니다 네 다음은 별이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필요 없죠 이렇게 감상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명화 느낌으로 어 바탕 색감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이즈에요 요거는 75만원 입니다 뒤에 한번 보시고 아 굽다리에도 예쁜 색감이 어 되어 있구요 자 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자 요렇게 네 곱다리도 요렇게 되어 있구요 네 세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데 세개로 되고 75만원 입니다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네 22 이구요 자 높이가 요거는 네 19.5 입니다 두번째 화분 가격은 75만원 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 드릴게요 자 오들이 내 람이 있고 별이 반짝반짝 하는 느낌이 아 살짝은 청록 또는 네 닭한 네 그런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색감이 이제 믹싱되어 있어서 이런 느낌이고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가격은 75만원 입니다 네 다음 화분 입니다 이 화분은 어 네 아주 사람 모습이 아주 예쁘신 분 이 클로즈업 되어있는데요 서양 미인입니다. 49만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고급지고. 뒤쪽은 바탕 색감이 다채롭게 카키와 노란색 그리고 여러가지 색감이 살짝살짝 꽃도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여기는 또 화사하게 밝고요. 여기는 얼굴은 아주 화사하게 보입니다. 위에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와 정말 멋지죠? 굽다리 이렇게 3개로 되어있고 49만원입니다.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요. 외경입니다. 외경 19, 내경은 15.6, 높이가 14.5입니다. 아주 클로즈업된 서양 미인 여성분 아주 멋지죠? 49만원입니다. 아주 고급진 느낌이 나옵니다. 뒤쪽으로는 화사하고 꽃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바크한 매력이 물결처럼 되어있습니다. 아주 묘한 느낌도 있죠? 가격은 49만원이고 개인적으로 아주 멋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무도회장 같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의 파티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큰 사이즈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여기는 또 뒤에 배경이 화사하고 예쁩니다. 약간 붉은색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화사함도 같이 나오고 있고 나비가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는 아주 명한 느낌으로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화분이 큰 사이즈예요. 85만원입니다. 식물 사이즈가 24.5, 내경은 21.5, 높이가 19.5입니다. 가격은 85만원이에요. 위에서 한번 보시고. 깔끔하게 되어있고. 여기는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멋진 명한 느낌이 하고 85만원입니다. 큰 사이즈예요. 네, 다음입니다. 이것도 큰 사이즈인데요. 88만원입니다. 와, 눈으로만 봐도 아주 힐링이 됩니다. 오, 백조인가요? 아주 책을 보고 있는 여성분 옆으로. 백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 한번 보시고요. 바디도 보시고. 오드리 네임 보시고. 바탕 색감이 다채롭게 들어가 있고요. 네, 배가 있네. 뒤쪽으로. 수평선 너머로 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굽다리 이렇게 예쁜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자, 위에는 이렇습니다. 88만원이에요. 자, 여기 보시고. 자, 사이즈 재겠습니다.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23.5, 내경은 18.5, 높이가 이게 23.5입니다. 아주 책을 보고 있는 여자 주변으로 백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자, 가격은 88만원입니다. 네, 다음 화분입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사이즈이고요. 워낙 큰 제품을 보다가 요거 보니까 작게 느껴지죠. 요것도 적은 사이즈 아니죠. 요거는 68만원인데요. 오, 여자 혼자 아주 밝은 곳으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희망적인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생각을 하게 만드는 화분입니다. 오롯이. 자, 옆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색감이 다채롭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은 장미꽃이 아주 흰색 장미가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쪽도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되고. 자, 여기 정면에는 밝은 느낌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 자, 68만원입니다. 자, 외경이에요. 외경은 요거는 19.5, 내경은 16, 굽다리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3개로 되어 있죠. 자, 위에도 한번 보시고. 네, 요렇게 색감, 물감이 칠해져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화분. 아주 멋집니다. 가격은 68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아주 큰 사이즈. 자, 요거는 오, 느낌이 완전 노란 머리에 여전사 느낌이 나는데요. 자,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게, 네,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사이즈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24, 내경은 21.5. 자, 요거는 사이즈가 23이네요. 자, 전체적으로 느낌 한번 보시고, 보시고. 네,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아주 큼닭한 사이즈의 꽃들이 들어가 있고요. 오, 여기는 특이하게 또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쁘죠? 자, 보석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굽다리도 예쁘게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멋진, 네, 큰 대품 사이즈 화분이에요. 네, 가격은 128만원이라고 합니다. 큰 사이즈인 만큼 아주 화려하고 예쁘고, 와, 자, 여전사 느낌이 나는 그런 큰 사이즈 화분이에요. 네, 다음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아주 예쁜 그림이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네, 꽃그림도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가격, 사이즈, 네, 오드립은 조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요거는 48만원이라고 합니다. 사이즈 대비, 네,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자, 요거는 21.5, 내경은 18입니다. 자, 높이가 18.5, 자, 요기는 안정감 있게 통급식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네, 48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커요. 자, 뒤에도 한번 보시고, 요런 식으로, 아주, 네, 강렬한 눈빛이 매력적입니다. 가격은 48만원이에요. 네, 다음 화분입니다. 어우, 비둘기가 멋지죠? 자, 여기 숙녀분과 함께 아주 화려한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비둘기가 요렇게 아주 화려하고, 뒤에는 해바라기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나비들이 날라다니는데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 이야, 자, 요거 가격 먼저 한번 볼게요. 가격은요, 여기 58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롱본 스타일이고요. 네, 외경입니다. 외경, 외경 요거는 13, 자, 높이가, 네, 21입니다. 아, 예쁘죠? 네, 비둘기와 아주, 아주, 네, 아름다운 여성분이, 몽환적인 눈빛이, 네, 아주 화려하게도 보이고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찬찬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네, 옆에도 한번 보고. 자, 사이즈 롱본 스타일. 나비가 깜찍하네요. 요렇게, 네, 58만원입니다. 아, 멋지죠? 네, 다음은 큰 사이즈. 네, 요렇게, 예쁘죠? 전체적으로 바탕이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머리카락과 꽃들이 아주 흩날리고 있습니다. 콧다리가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는 약간 시원한 느낌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미꽃이겠죠? 큰 사이즈인데요. 정면에서, 요거는 남성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안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 큰 사이즈예요. 자, 요거는 78만원입니다. 자, 78만원. 자, 옆에 모습이 아주 코가 오똑하고요. 네, 78만원입니다. 자, 외경인데요. 외경. 네, 외경 22.5. 자, 요거는, 네, 19.2. 외경이죠. 높이가 20입니다. 자, 요렇게 멋진 화분. 와. 자, 바탕 느낌이 아주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서, 네, 고구마에서도 아주 고급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가격은, 네, 78만원이고,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아서, 네, 들기가 편하네요. 네, 아주, 네, 명품 오드립은 고급스러운 화분들, 네,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눈으로 힐링도 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또 문의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